안녕하세요. 오..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잠깐만요. 이 페이지를 이렇게..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요? 혹시 그거 처음 만나고 싶죠? 와.. 근데 다음에는 제가 꼭 고객의 가족, 제가 팬 사이에는 해드릴게요. 약속! 그리고 그때까지 꼭 밥 잘 챙겨 먹고 몸 챙겨줘야 돼요. 알겠죠? 그럼요. 사랑해요. 안녕. 아 처음 오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오심도 힘드셨죠? 와주셨으면 감사해요. 혹시 향수 못 뿌리셨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향 나요. 매치 향. 미안해요. 사인 빨리 해드릴게요. 진짜 와주셨으면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제가 애니우도 다양한 거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진 못했던 것 같아서 이번엔 준비해봤습니다. 저기 비 빠져가 어때요? 오늘은 청년 스타예요.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빨리 봐요. 안녕. 안녕. 어? 내 목소리가 좋아서 예뻐야겠다고? 앞으로도 노래 많이 들려줄게요. 아! 팬분들을 위한 노래가 생각났어요.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여러분들은 저만의 선물입니다. 안녕! 안녕! 오늘도 와줬네요. 네? 기억하냐고요? 아니 더윤희 기억한지 우리 팬들하고 오도빈 있죠. 근데 항상 우리 공감해줘서 사랑해줘서 고맙고 꼭 보다 할 수 있도록 여전히 꼭 지켜주세요. See you later! Bye!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제 활동이 끝났는데요. 활동 끝나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한강을 걸으면서 산책하는 거였는데 저는 DPR LIVE의 멀치니블루 들으면서 산책을 하고 싶었어요. 꼭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산책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얼른 내가 앞으로 와요. 앞으로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저랑 얘기 더 많이 기다려봐요. 응? 나랑 닮은 동물 해달라고요? 음.. 아! 어때요? 닮았어요? 아.. 이제 끝났대요. 조심히 가고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안녕. 안녕. 안녕~! ny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